지금 시작합니다. 장면 작품에서 장르를 분명하고 폭넓은 연기력으로 대중과 평단을 살 수 없는 독도적인 배우 정성 씨입니다. 왼쪽도 가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을 기자님들 사진이 특히 편하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시선해 저는 지금 3D 불폭불내로 근데 저 여기 어디쯤 하래? 너무 어디쯤 하래? 너무 어디쯤 하래? 어느 각도에서 지금도 완벽할 센서 그러면 글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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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끝은 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